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 카트라이더 방송 비즈니타입니다. 오늘 김태칸의 생일! 서른번째 생일입니다. 뭐라고? 니 생일이라고? 축하한대이! 아무튼 오늘 생일인데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마술지팡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술지팡이 해가지고 스팩팩스 여러 대를 뽑아보려고 도전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인이 29,000코인이 있기 때문에 코인으로 일단 간단하게 1,000개만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칸의 계정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슈퍼 계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개 일단 샀구요. 슈퍼 계정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스팩팩스를 뽑기가 일단 좋을 거에요. 왜냐면 플라임패 거의 다 있고 팻도 다 있고 캐릭터 다 있고 페인트, 오락, 웬만한 거 다 있거든요 진짜 슈퍼 운명자급 계정이기 때문에 아마 잘 뛸 겁니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바로 연속 보내기로 그냥 돌릴게요 오지게 데뷔 1차 시도 실패 2차 시도 갑니다 그냥 돌리기만 할거에요 저는 데뷔 2차 시도 실패 와우 너무 빠른데? 3차 시도 3차 시도 와 이렇게 뽑기 어렵다고? 3차 시도 실패 4차 시도 갑니다 와 빡세네 까닭 아 א 금방 이치 흠 떼를 이나 저 닿 Diet 펜더 기사도 뽑아야되네 펜더 기사도 클리어 해야되는 부분이네 펜더 기사 클리어 일단 몰트 하나 뽑았습니다 펜더 기사는 클리어 했습니다 이제 하나 플라잉팩 또 뽑아야된다 플라잉팩 또 뽑아야되네 플라잉만두 기사 뽑아야돼 플라잉만두 기사도 뽑아야되고요 굉장히 바쁩니다 스피터 가자잇 아 딱 빡치네 잠깐만요 또 쉬어가자 일단 일단 없는 아이템이 뭐있나보자 일단 카트바디 플라잉팩이 없네요 플라잉팩이 없네요 플라잉팩이 없네요 플라잉만두 기사만 무제한 없네 맞지 2원 뽑았네요 2원 뽑았습니다 2원 1대 스펙터는 내꺼다 1대 뽑았습니다 바로 플라스있게 이게 바로 슈퍼계정의 위력 1대 뽑았죠 1,000개로 벌써 스펙터 1대 뽑았고요 좋습니다 아이템 플라잉팩 저거 빼고 다 있는거 같은데 플라잉팩 빼고 다 있어 비트 뽑아야지 뭐야 바로 끝나냐 무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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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끝나냐 자 스펙터 일단 1대 뽑았습니다 다시 자 삭제한 스펙터를 어 뭐야 어 뭐야 아 스펙이구나 삭제한 스펙터 X를 뽑고 있습니다 이거 갈면 레전드 파츠죠 음 플라잉만두 기사만 뽑으면 다 무제에요 저는 올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 좀 더 사겠습니다 이거 꿀패 되지 어 나는 웬만하면 거의 꿀패야 지금 계속 그니까 차 근데 차는 꼭 뜨는거 같아 그래서 차 뜨는거랑 그런건 어쩔 수 없어서 그래도 다른사람보다는 꿀패를 할 수 있지 나는 다 무제가 있으니까 정검 아니죠 님들 정검 진짜야 아니지 정검 진짜 넷이 정검이라고 나 지금 추고 있는데 일단 플라잉만두기사 뽑은거 같아요 자 만두기사도 클리어 나 지금 추고 있는데 퇴근해라고 다시 배고파는데 나 못 뽑았지 근데 자 만두기사 클리어했습니다 만두기사 자 전 스펙터에 딱 1대는 뽑았습니다 저 제가 스펙터 최종목표는 10대입니다 자 이온도 뽑구요 난 골드칸 되게 잘 뽑혀요 저는 돌리기만 하면 뭐 그냥 골드칸 지금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아 스펙터 안주나 예비 비트는 언젠가는 뽑혀요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지금 스펙터 뽑고 팬더 뽑고 플라잉팩 뽑고 골칸만 지금 골칸만 뽑은게 지금 엄청 많이 뽑았는데 골칸만 지금 4개 뽑았나요 여러분들 자 또 골칸만 뭐 먹었죠 케베루스 먹었나 아따 손아프다 시부레 이거 광클 광클 게임이냐 아 손가락 존나 아프네 형들 저 골칸만 몇개 먹었어요 빈틴 que 가 Saint встреч 자 빚't 해야 하니 베TT 홈 그 다음에 그 뭐고 스펙터 먹었고 비트 스펙터 다 먹었어요 캐릭터 만두기사 먹고 팬더기사 먹고 켈비 한 대 먹고 그리고 이온도 한 대 먹었습니다. 총 6대 뽑았어요. 맞나? 모르겠다. 아 왜 점검을 빨리하냐. 아 운영자님 점검 물으세요. 저 지금 왔단 말이에요. 운영자님 저거는 생일이에요. 카트 운영자님 저 생일이에요. 하지 마세요. 아니 생일이라서 출근하는데 왜 벌써 점검이야. 의의가 없네. 아니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게 진짜. 진짜 점검해. 착각되지. 아 나 지금 출근한지 얼마나 출근한지 30분 됐는데 벌써 퇴근이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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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